여우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 그 인물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 주 동안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새역사 창조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그림, 그의 자아상을 바꾸어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거인들은 자기를 보는 시각이 남달랐습니다 자아상이 달랐죠 오늘 본문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명은 분명히 그 보고를 보건데 그의 자아상도 부정적이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두령된 자들을 뽑아라고 나온 걸 봐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서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0사람은 메뚜기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하지만 여우서와 갈렙은 달랐죠 그들은 똑같은 땅, 동일한 사람을 보고서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아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림은 그의 말과 행동,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면 그들의 자아상도 이 10명의 정탐꾼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10명이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거의 대부분 다 거기 동조하고 있습니다 자아상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의견, 생각,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상은 그가 가진 외모보다도 그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상을 다른 말로 정신적 사진이란 말로도 표현합니다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진을 보듯이 그의 정신도 사진 찍어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아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과소평가합니다 비교를 잘하고요 비교의 끝에는 꼭 열등의식이 등장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변명하길 잘하고 원망하며 악평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말의 결과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탄군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 자아상이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자신을 낙관적으로 보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긍정적 자아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는 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열등감을 가지지도 않고 우월감을 가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하고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난적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걸 장애물리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게 하신 이후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더 성장할 것이다 진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정적인 자아상 대신에 이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여우수아래의 삶을 비춰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될지로 믿습니다 이 긍정적 자아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주위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한 거죠 어머니가 이 자녀를 키울 때에 먼저 뱃속에서부터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태교를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지요 그래서 요즘 갈수록 예전에는 그냥 교양으로만 그랬던 것이 요즘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아이의 태동수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가치권을 심어주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은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에 의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아이를 가졌을 때 모세 부모는 굉장히 두근두근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애굽의 합지가 심할 때입니다 맏아들을 낳으면 전부 나의 강에 집어넣어라 죽여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딸이면 좋은데 아들이면 어떡하나 근심 가운데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았을 때에 무엇을 봤냐면요 그냥 작은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출애국기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태어나가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난지 수분에서 수시간 안에 태어난 아이를 많이 봤습니다 출산심방을 많이 다녀가지고 쭈글쭈글하고 뻘긋뻘긋하고 대부분 다 볼 것이 없어요 여기 잘생겼다는 것은 외모가 반듯하고 이목구기가 뻔듯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 아이는 외부의 압제대로 행하면 안 되는 아이인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 부모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 겁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목숨 걸고 3개월 동안 그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때 소망을 가지고 갈대의 상자에 띄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아마 그를 기를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젖대기까지 해요 젖대기까지 기르면서 몇 해 동안 그 아이에게 아직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가르치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널 쓰실 거라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가르쳤던 그 어린 시절의 교육이 성장해서 애굽의 궁궐을 버릴 근거가 됩니다 히브리소 11장 23에서 26절을 보면 그렇게 히브리소 기자는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와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감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가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는요 믿음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예견하고 두려움 없이 이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 믿음이 전수되어서 모세를 만드는 초석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아이에게서 가능성과 실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런 언어를 심어주고 이런 믿음을 심어줄 것입니까? 이런 자아상을 길러줄 사람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우리 부모님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초관합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캠프할 때 아이를 보내주세요 내가 씨를 심어주지 못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이 씨를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에 씨를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우수와도 좋은 포호를 만났을 거예요 누네 아들 여우수와라고 불리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아들로 자랑났을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조금 생각을 다른 쪽으로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택했다면 다른 동네 가서 저쪽 강남 어디에서 선택하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부모 탓입니다 하고 뒷짐지고 앉아있다면 이런 분이 바로 부정적 자가상을 가질 사람입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듣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께는 물려받은 것이 없고 부모님께서는 별로 내가 나에게 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덕입니까? 부모님 덕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끔 이끌어준 부모님이 있고요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다가 고민하다가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 찾게 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데 공헌한 그 부모님이 고마운 거예요 긍정적 자가상을 가진 사람은 해석을 이렇게 달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의 숨겨진 내 가능성 인생의 보아 발견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늦었을 때는 없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유산이 있으면 끊어내고 이제부터 복된 유산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유산을 받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 유산을 많이 만들어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우수와는 모세를 따를 때 그에게서 영향을 받아요 아마 부모에게서 받은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을지 몰라요 이 긍정적 자아성을 경성하는데 반이 도움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에요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 선생님, 영적 시도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반이합니다 아마 여우수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끼친 것은 아마 모세일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여우수와는 새로운 자아상을 그리게 되었는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모세는 여우수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시민숙이 13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우수와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우수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부터 이 새로운 자아상이 자신에게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 자아상대로 그의 삶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새로 바꾸실 때에 이름을 바꾸신 경우가 많아요 자아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자주 불렀는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그 이름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정체성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에 그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으리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들 얻을 소망이 전혀 없는 육신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웃고 있는 사라한테 사라에게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을 마음속에 그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부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식이 바뀌고 자아상이 바뀌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육체는 무능하고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용서기가 좀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은 자꾸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 회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춘했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없던 힘이 생기고 사라가 아이다 할 수 있는 희망이 끊어졌는데 다 시작했어요 그걸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신 대로 우리 육신도 복종하는 것을 그럼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시고 믿음으로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계속 반복 반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나의 진짜 이름이 발견되고 바뀌어진 이름이 불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위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불러주고 그의 강성을 키워주는 사람입니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기본적으로 안목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훈련을 하고 말씀 만나서 저 자신을 바꾸려고 하고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성도가 왔는데 그분이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어딜 가든지 말썽을 일으키는 재주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말썽을 일으키나? 가봤더니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문제점들을 기가 막히게 지적하는 은사가 있었답니다 여긴 이게 문제야 이게 잘못됐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좋아하겠습니까? 교회 다닐다면 별 사람 다 부르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가는 곳마다 해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은사가 있나 몰라 이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는 것마다 문제를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잘하더랍니다 그럴 때 지도자나 앞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휴 없었으면 좋겠다 나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남다른 그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로 임명했냐면 교회 발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사명을 줬어요 당신은 보니까 곳곳마다 문제를 너무 정확하게 잘 보는 것 같은데 가서 컨설팅 해가지고 문제점을 잘 지적해 줘서 바꾸는 방법까지도 지도해 줘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딱 내 눈으로 쳐다보면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다음에 이거 바꾸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전까지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대안까지 제시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안목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세상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에 우리 모두 죄인인 거 알잖아요 죄가 역사에서 그게 새끼를 쳐서 그것이 번성해서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요즘 제가 보고서 제일 재밌게 보는 다큐가 EBS에 세상에 나쁜 멍멍이는 없다 이런 프로가 있어요 잘 봅니다 어쩌다 보게 됐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멍멍이들이 나오는데 이놈의 멍멍이들은 복날 되면 된장이 어디 있나 찾는 그런 멍멍이들이에요 주로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몰라요 주인도 몰라봐요 손님 오면 지져요 땡깡 써요 안 나가요 뭘 못 가리고 세상에 저런 이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개 같은 경우가 있나 뭐 그런 개들이에요 다들 손 못 대는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등장해서 그 강아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서 뭘 얘기하냐면요 이 아이가 꼭 개라고도 안 합니다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되었나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파악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그 주인이 얘를 학대했어요 가둬놨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길이 잘못 들어 걸었다는 거예요 나쁜 개는 없다는 소신이에요 이 아이를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못하는 행동할 때 눈빛으로 막기도 하고 발로 막기도 하고 줄을 잡고 줄을 땡기기도 하고 놔주기도 하고 중요한 훈련을 몇 단계 몇 단계 시키면서 이 개가 놀랍게 바뀝니다 그전까지는 개에다가 뒤에다 두 자리를 쓸 그거였는데 얼마 후에 강아지로 바뀌다가 내 아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무 순해져서 순종하는 개로 변합니다 전 그걸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아 개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그런데 개만 그렇겠습니까? 존귀한 사람도 그 환경에서 상황에서 잘못 만나고 잘못 길뜨려져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상태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분명히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서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에게 붙들려서 변화되는 저의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단정 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반복하는 언어로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상 형성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언어를 구사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참 악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그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고 계셨어요 세상에 모든 죄를 떠안고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힘드셨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을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그 아들의 사명감을 그 아들의 본 모습을 일깨워주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도 그 아들을 격려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인 거 알고 계세요 연약상 육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불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격려와 인정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제자들한테도 확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일깨워 주시고 반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할 언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냥 영혼 없이 좋은 말만 갖다 붙이는 것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생명의 언어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119편 105절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할 때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길이 되고 그 막힌 데에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긍정적 자아상을 주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가까이 하게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 들려지는 곳에 가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우수화도 어떻게 훈련되었습니까? 말씀 가까이 있었기에 그는 여우수화가 된 거예요 성교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우수화는 광야에서 다들 주의 환경 탓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여우수화는 달랐어요 그의 서 있는 위치가 남과 달랐습니다 출입기 32장 17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우수화가 모세한테 하는 얘기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신의 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모든 백성은 두려워서 떨면서 갈 생각도 못하고 당신 올라가세요 우린 여기 기다릴게요 그러고 있는데 여우수화는 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는지 몰라요 아마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에 여우수화는 그 아래 어느 곳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그 자리에 있을 때 같이 금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에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 가까이에서 그 영향 아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요 그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두고 그는요 여우수화는 그렇게 삽니다 출입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같이 여우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에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우수화는 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받을 때에 쾌막에서 하나님과 만났는데 여우수화는 어떻게 했습니까? 쾌막 가까이까지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쾌막 가까이까지 가서 그 임재 아래에 있었고요 모세가 떠났어도 자기는 떠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흔히 하는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사파가 돼야 된다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신데 의미가 뭐냐면 주사파의 의미는 일주일에 네번은 교회 가는 사람을 주사파라고 합니다 오해가 풀리셨을 줄 믿습니다 주일 한번, 주요일 한번, 금요일 한번 봉사로 가든지 새벽교도로 한번 하면 주사회, 주사파가 되는데 주사파 정도입니까? 그 이상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매일 새벽이니 뭐니 빠지지 않고 교회마다 가니까 물었답니다 아니 뭐 떡이 있나 뭐가 있나 교회로 매일 가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불안해서 그렇다고 뭐가 불안하냐 그러니까 내가 빠지는 그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강단에 선보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 놓치면 내가 얼마나 손해인데 그래서 내가 빠지는 날 은혜가 크게 임할까봐 걱정돼서 꼭 간다고 뭐 걱정까지 할 건 없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예언적 요소가 있어요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미래가 창조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처럼 여겨지고 지금 나를 향하는 하나님 음성으로 여겨질 때에 여러분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날질로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예언, 나의 미래를 그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에 내 인생에 기대하지 못했던 예기지 못했던 일이 분명히 일어날질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될질로 믿습니다 이 열 명의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환경에도 탓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광야로 나와서 자유민이 된 지 딱 1년째입니다 1년 조금 넘었어요 그럼 그 전까지 그들은 평생 무엇이었냐면요 애급에서 종로를 타며 살았어요 애급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노예였습니다 누가 명령하면 그냥 따라가고 그랬던 삶을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400년 가까이 대대로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을 종으로 살다 보니까 자유를 얻었어도 종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게 있었어요 노예의식이 있었죠 우리도 예수 믿은 이후에 처음부터 성숙해지는 않습니다 이런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 필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추리교 5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항변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하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참 보면은요 이 속에서 참 믿음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벌 주시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우수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가 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난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의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여우수와의 보고가 긍정적이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추리교 17장 11절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 때 맨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고 갔던 여우수와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적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노련하게 훈련된 도적대들이요 칼과 무기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무기는 없고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던 사람 망치와 끌과 정과 이런 것이 익숙하다는 사람입니다 싸움이 안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어요 잠시 밀리는 것 같아서 돌아보면 모세가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갈 때였어요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외적 환경이나 적의 유무나 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이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땅에 강한 적이 있을지라도 안학자 손이 있을지라도 철기 문명을 가졌을지라도 성이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길 수 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걸 할 수 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으셨어요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는 40세 나이는 젊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궁중에서 존귀한 자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왕자 같은 신분과 대우가 있었죠 힘도 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비 건 사람에게 몇 대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를 믿고 살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자기 힘 믿고 이끌다가는 파탄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숨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보면 메뚜기 같은 상태였으면 내가 누구고 한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자아상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시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세계 최강두국의 지도자인 바로 앞에 담대에 나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주의 말씀이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환경은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다시 듣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주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고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전체를 파악하고 우리 교육자들 얘기할 때 가끔 듣던 얘기가 있어요 보사님 우리 교회당이 너무 넓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살짝 바뀌어야 될 얘기입니다 너무 넓다는 건 뭐냐면요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표현을 조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채워야 될 게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우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보면은 우리 주 목사님 저에게 많은 숙제를 주고 가셨어요 다 안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숙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전전할 때 이 비어있는 자리가 다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포 검단일 때 모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메추라기를 바람물듯이 보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먹이고 입히며 키우고 치유해서 새롭게 만들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아상을 보시고 그 그릇을 키워주셔서 일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과거의 부정적 자아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 새로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남이 일하는 것 구경꾼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을 일하여서 이 부족한 공간도 채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내가 먼저 하여서 내가 상받겠다는 그런 적극적 믿음으로 저 앞에 충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께 주신 이 공간을 은혜로 채우며 성령으로 채우며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닫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사명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현실함에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자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실 때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신받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통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며 통해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새 일을 창조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통역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메뚜기와 같은 부정적 자아상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님 영광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